캡슐이 터지고 있는 소린가 본데요? 우와... 다 꺼지네? 이런 것도 AS 돼요? 안녕하세요, 잇섭입니다. 전자제품을 사랑! 좋아하는 덕후분들이라면 멀티탭 또한 관심이 많은 제품 중 하나이죠. 왜냐면 사실 일반 멀티탭을 써도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하지만 전자기기 덕후들! 많은 기기들을 연결하게 된다면 과부하로 불이 나지 않을까? 내가 없을 때 불 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저희처럼 스튜디오에서 전자기기를 엄청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배터리 충전 전용 멀티탭이나 PC 멀티탭 등을 혼합해서 쓰기 때문에 아니, 심지어 스파크가 튀어서 멀티탭을 한번 교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딱히 대안이 없기도 했고 그냥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진짜 재미있는 아주 안전한 멀티탭을 찾게 되었고 이것을 리뷰, 그리고 실험까지 한번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관심 있게 본 멀티탭이 뭐냐? 제품은 이지스에서 만들었고요. 자동 소화 멀티탭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라인업이 있었습니다. 크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프리미엄 라인, 그리고 베이직 라인 또 고용량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량 전용! 이렇게 세 가지의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디자인적으로 가장 좋은 프리미엄이 가장 많이 팔릴 것 같고 일반 가성비를 위해서 베이직 라인 이렇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알려드리자면 멀티탭을 구입할 때 이 전격 용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도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16A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볼트는 웬만하면 거의 한 250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일반 멀티탭들이 10A, 16A 이 두 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전자기계를 집에서 많이 사용한다? 고용량의 전자기계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 암페어가 높은 것! 더 쉽게 보자면 최대 허용 전력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멀티탭 허용 전력이 낮은데 연결된 건 더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지스에서 나온 건 모두 다 이런 자동 소화 시스템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박스 뒤에도 다 이런 거 자동 소화 캡슐, 온도 감지, 캡슐한 소화제 자동 방출, 초기 화재 진압 완료 모두 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하나씩 뜯어보자면 가장 기본 라인 멀티탭이라서 사실 그렇게 많은 게 있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멀티탭 사이즈이죠? 이것도 39, 49, 69 여러 가지 라인업이 있고요. 그냥 단순히 보기에는 크게 일반 멀티탭이랑 차이는 없어요. 다만 여기 안에 자동 소화 캡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진압되는 그런 장치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여기 있죠? 과부하 차단되는 스위치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과부하 차단 스위치가 있는 녀석들이 있고 가끔 스위치형이 있거든요? 그거는 대기 전력만 차단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내난년 소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은 최대 허용 전력, 그리고 누전 차단 과부하 스위치가 있는지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멀티탭을 구입할 때 거의 안 보는 사항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만약 이게 가끔 보면 막 사무실이나 이런 데 집에서 불나서 막 기사가 뜨는 적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좀 무섭긴 해요. 의외로 이러한 멀티탭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멀티탭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배선이나 배선기구로 발생한 화재 중 멀티탭이랑 콘센트로 인한 화재가 1위라고 해요. 특히 저희도 진짜 전자기기 너무 많거든요. 저는 집보다도 여기가 더 걱정돼요. 너무 많아서 얘는 프리미엄 라인이고요.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훨씬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대기전력 차단을 위한 개별 스위치도 있고 과부하 차단을 위한 스위치도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고용량 이것도 길이별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확실히 고용량이라서 케이블이 훨씬 두껍네요. 일반형이랑 비교했을 때 케이블의 굵기가 훨씬 굵고요. 이것도 용량, 최대 허용 전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케이블의 두께가 굵으면 굵을수록 더 좋아요. 특이하게 얘는 전력량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누전 스위치도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전 차단 테스트도 가능해요. 저희가 위에 있는 간이 멀티탭에 연결을 해볼게요. 켜짐으로 한 다음에 여기서 이걸 눌렀을 때 지금 테스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테스트를 눌렀을 때 얘가 내려온다면 정상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누전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요. 한번 분해해서 볼까요? 분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분해해서 한번 자동 소화 캡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한번 뜯어야 되나? 근데 신기하네. 멀티탭은 어떻게 분해하지? 그냥 아예 안 되는데? 어? 이게 더 휘어지는데요? 이거 힘드니까 프리미엄으로 분해볼까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이게 분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분해가 안 돼서 제가 한번 검색을 조금 해보고 왔거든요. 보니까 원래 이게 화재 멀티탭에서 화재가 일어날 때 먼지도 좀 큰 요소라고 해요. 그래서 먼지가 안쪽에 들어가지 않도록 멀티탭을 제작할 때 전기 안전 규정으로 인해서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거를 완전 밀봉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쉽게 분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편법을 써서 분해한 제품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뜯어서 볼 수 있고요. 그냥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어디서 나사가 연결되거나 접합 부위가 있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얘는 이제 뜯어놓은 제품이다 보니까 뭐 실링 처리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여기서 봤을 때는 크게 뭐 일반 멀티탭이랑 차이가 있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자동 소화 캡슐이 있는 이 부위 그리고 처음에 자동 소화 캡슐이라고 해서 진짜 캡슐 같은 게 들어있다가 만약 불 나면 이게 팡 터지면서 소화를 하는지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뭔가 그 옛날에 쫀득이 있잖아요. 쫀득이 같은 게 여기 들어있어요. 자, 이 구조를 봅시다. 이렇게 닫혀있다가 내부에서 불 나면 이 패드가 진압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패드도 안 떨어지게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평범으로 이게 멀티탭 내부에 있는 소화 캡슐을 좀 큰 버전으로 만든 거라고 해요. 나노 기술을 이용한 초미세 캡슐 소화기 이지스 이거 그냥 저거 아니에요? 달고노 같은 거? 이거를 또 실험을 안 해보면 참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또 우리 눈으로 봐야 또 안정감 있게 믿고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히 테스트를 해볼 건데 이거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소화기 옆에 갖다 놓고 간단히 그냥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밑에서 불이 나면 꺼진다는 거잖아요. 어? 이게 캡슐 터진 건가 진짜? 지금 약간 바뀌었지 않아요? 약간 울퉁불퉁하게 올라와 있는 거 보여요? 어? 지금 불 꺼지는데요? 뭐야? 이게 왜 꺼져? 일반 라이터로 해보겠습니다. 얘는 오히려 더 잘 보일 거예요. 자, 불 나오죠? 어, 이 소리가 캡슐이 터지고 있는 소리인가 본데요? 어? 여기 자세히 보이나요? 이게 그냥 하나의 판처럼 보였는데 실제 실험하고 나니까 안에 엄청나게 미세한 캡슐들이 모여서 그냥 판으로 만들어진 거였네요. 오, 실제로 캡슐이 터진 거구나. 아, 그래서 소리가 막 빠바바바바밤 난 게 어, 신기하네. 이 캡슐에 대해서도 수명이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캡슐의 경우 수명을 최대 10년이라고 하지만 한국전기안전공사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에서도 안내하고 있는 멀티탭의 사용 권장 기간은 1년에서 2년 사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멀티탭에서 먼지도 잘 안 치우고 관리도 잘 안 하다 보니까 이 사이에 그냥 한 번씩 교체하라. 이런 게 이제 권장 기간이라고 하고 수명은 10년이지만 멀티탭 교체 주기에 맞추는 것을 추천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간단히 저희가 여기서 그냥 라이터로 진짜 간단히 한 번 테스트를 해봤고 우리가 여기서는 이 이상 테스트하면 진짜 불 날 수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저희 여기 이제 공장 근처에 있던 사람 가볼까요? 자,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불이 내부에서 일어나서 상황을 연출을 하는데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실제로 실험했던 것처럼 지금 약간 좀 그 타는 소리 있잖아요. 그거 나거든요? 지금 실제로 그럼 여기서 알갱이가 막 빠바바바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캡슐 형태로 이렇게 담아놓은 모리 속에 있는 액체가 이제 열 때문에 이제 캡슐을 뚫고 나와서 이제 소화가 진행이 돼요. 아, 그럼 얘네들이 여기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자동으로 꺼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게 액체가 이제 기체가 되면 얘가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가라는 성질이 있고요. 꺼지면서 소화가 진행이 돼요. 아, 여기 불 난 게 지금 다 꺼지고 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어차피 이렇게 써도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물집 자체가 불이 나게 되면 아, 끝나기 때문에? 네. 그럼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는 이제 밖에서 그냥 봤잖아요. 저희가 안에 불을 지피고 이렇게 닫으면 꺼지는지도 볼 수 있을까요? 얘네들 그냥 막 일의적으로 막 넣어도 되나요? 더 필요하시면 더 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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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많이 필요해요. 저 일단 불을 한번 제가 붙여볼게요. 오, 지금 불 붙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불이 나는 상황. 실제 꺼질까요? 한번 테스트 해보셨나요? 사실 이렇게 아, 이렇게까지는 안 해보시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근데 이렇게 되면 어차피 산소가 없어서 꺼지는 거 아니에요? 산소 때문에 꺼진 거 같은데. 아, 진짜요? 사실 이게 일인적으로 하기에는 이런 게 실제 멀티티바제는 전기가 계속 공급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산소 없이도 전기화제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건데 네. 조금 열어놓고 위에서 띄워놓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띄워놓고 하면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오, 한번 도전. 네. 긴장되십니까? 아, 조금. 아, 진짜요? 이렇게까지는 실험을 안 해보셔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조금 띄워서 해볼까요? 오, 소리 나거든요, 지금? 오, 알갱이가 엄청 튀어요. 우리 불을 너무 많이 붙인 것 같은데? 오,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하게 되기는 하네요, 이게. 그리고 아마 이 케이스 자체도 다른 성분으로 만든 케이스라서 불이 퍼지지 않고 막아주는 역할을 어느 정도 같이 도와주면 지금 저희가 테스트 해보니까 이게 알갱이가 뿌려지면서 불을 끄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보니까 이게, 이게 원료라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액체가 소화약재고요. 이제 이거를 저희가 캡슐 형태로 가공을 해서 주황 색깔로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 불 지르고 이걸로 하면 꺼지나요? 도전? 자, 그럼 2차 테스트. 가겠습니다. 아, 저 약간 좀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 때 과학 실험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좋거든요? 이거 뿌리면 진짜 꺼지나요? 바로 가능한데? 빠르네요? 확실히 이게 빠르게 팍 퍼지니까 바로 불 꺼져버리네요? 이런 테스트는 못 해보셨죠? 네. 성능이 확실하네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멀티탭은 이제 그냥 이거 몇 번 해보니까 완전히 다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분말이 있으면 금방 초기 시작되는 게 생각보다 놀랍네요.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공장 가서 테스트 해보니까 더 믿음직한데요? 멀티탭 내부에서 고전압이나 이런 걸로 불이 안에서 놨을 때는 확실하게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도 지금 몇 개 한번 바꿔볼게요. 먼저 이 프리미엄 제품으로 저희 PD님들이 있는 책상. 기존 거 빼고요. PD님 책... 컴퓨터 껐죠? 네, 껐았어요. 컴퓨터 또 갑자기 하면 또 편집 날아가서 또 뭐라 할 수도 있잖아요. 짠. 기타 켜고 클리어. 다음은 일반형. 일반형도 일단 줬으니까 써야죠. 기존에 있었던 거 좀 빼고요. 이건 뭐야? 어? 안 쓰던 게 좀 나오네. 이건 또 뭔데요? 왜 이렇게 저희 왜 안 쓰는 거 많아요, 사무실은? 저 올 때부터 저렇게 돼 있었어요. 아... 마법의 단어 아니에요. 올 때부터. 다음은 대용량. 생각보다 슈케어가 좀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한번 바꿔보죠. 자, 이번에는 자동 소화 기능이 있는 멀티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사실 이 멀티탭이라는 게 불나기 전에는 그냥 멀티탭이에요. 그러니까 멀티탭은 그냥 그 기기 자체 본연의 기능을 하면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불나기 전까지는 검증하기 어려운 그런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잖아요. 불나기 전에 미련을 방지해드립니다. 이것보다는 불이 났을 때 꺼드립니다. 이게 조금 더 안심이 된다랄까요? 사실 요즘은 고용량 멀티탭들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뭐 크게 차별화되는 점이 없을 수도 있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실험으로 봤잖아요. 자동 소화 기능이 들어간 것, 안 들어간 것. 크... 여기서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게다가 저희 같은 경우 사무실에서 화재가 나면 다 이제 우리 책임이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도 좀 안심이 되는 것 같고 특히 저희는 전자기기도 많다 보니까 항상 걱정이 되었는데 뭐 이런 것을 사용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냥 멀티탭이지만 일종의 보험을 하나 들어주는 거죠.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이며 또 저처럼 전자기기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스파크가 튀었거나 이제 걱정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소화되는 멀티탭이 있으니까 요것도 한 번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안전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안전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또 오랫동안 쓴단 말이에요. 먼지가 안 질 때까지 그래서 요것도 한 번 바꿔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